급생방입니다 라라가 너무 하고싶었어요 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 흐흐흐흐 흥 으아하하 하니라아아아악 흐흐흐흐흐흐 이제 알아서 베비찡을 불러주시네요 으흐흐흐흐흐흐흐흐 아 릴님 어서와요 우리는 수십년동안 외부인들과 싸워왔어요 이전은 습관처럼 되어버렸죠 준비하는걸 좀 도와줄 수있을지 모르겠군요 작은일들이 모이면 큰 믿음을 만들어 낼 수 있으니까 가요! 라이안나님 잘자요 좋은 밤 되세요 소민이 형 만들다 오셨다고요? 다 그런 것이죠 인생은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법 사슴쨍! 흠 주무세요 나중에 뭐 다시 올라간 거 보면 되지 잠시 우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잠깐만 잠깐만 여기서 반도 못왔어요? 반도 이제 한 30% 조금 넘게 왔나? 니지언니 어서오세요 흐흐흐 흐흐흐 개꿀이래 쟤네 우리 편인가? 리지언님 어서오세요 낙법을 한거죠 낙법을 낙법을 하면요 쫙 위에서 떨어져도 안죽어요 흐흐흐흐흐 아버지가 윗정마을에서 놈들을 유인할 사람들을 모으고 있어요 아이들과 노인들은 아크로폴리스 지하 묘지로 대피시키세요 준비 끝나면 나도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놈들은 죽무장했다면서요 어떻게 물리치죠? 정면으로 달려들면 승산이 없겠죠 놈들은 무척 강하고 빠르니까요 놈들은 단숨에 승부를 내려고 성급하게 덤빌 거예요 그걸 이용해야 합니다 긴 싸움이 될 거예요 살아남으려면 서서히 그리고 전략적으로 놈들을 지치게 만들어야 합니다 지칠 때까지 계속 성가시게 하는 거죠 다들 명심하세요 일단은 봉화를 피워 다른 마을에 경고를 해줘야 합니다 봉화연 오늘은 살아남는 게 이기는 거니 탄약과 보금품을 최대한 모아서 동굴과 유족에 숨기세요 각자 임무를 마치면 위쪽 마을에서 만나기로 하고요 아시겠어요? 아시겠냐고요 자 가세요 선지자의 카우가 함께하길 우후 어서오세요 아 정말요? 편집번 보고 있었어요? 공둥 박사님도 어서오시고요 베베님은 또 그새 그거를 또 호호호호호 공지를 또 언제 그렇게 또 작성해놨어 사다 일어나서오 안나왔대오 제이콥이랑 사귀어요 나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나 왜 갑자기 이런 전쟁 준비 분위기에 휩쓸려 있는거지? 호호호호 나는 그죠 잠깐 자기 전에 켜가지고 그리고 금화랑 숨겨진 보물들이나 좀 찾고 자려고 했을 뿐이고 그런데 켜봤더니 어제 내가 꺼던 부분이 봉화가 없는 부분이여가지고 봉화.. 예 봉화된다 이 캠프, 베이스 캠프가 없던 부분이여가지고 캠프를 찾아서 거기서 이동을 해야지 하고 왔는데 캠프는 보이지도 않고 캠프를 찾아서 헤매던 중에 갑자기 스토리가 진행되고 당황한 나는 방송을 켰지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 로스트밸리알림 어서오세요 어... 첨탑에 봉화를 올리래요 첨탑이 어딨어? 짜아거! 아하 내가 또 한 봉화 올리지 또 내가 아하 해피 피스톨 부품 어? 조금만 어? 어? 아 화살이랑 무기 같은 거를 다 캠프에서 바꾸는 거구나 와... 그것도 몰랐네 저기서 올라가야 되는디 으아악 아프다 날짜 확인까지 했어요? 날짜 확인까지 했어요? 그럴 수 있지요 학교에서 뭐야 저녁에 자다 일어나서 아침인 줄 알고 학교 갈 준비하는 음... 그런 일은 흔하지요 가자! 없습니다 iki 먼젓 꺄어 정 그냥 해피 흐응 하... 허윽 우리 베베님이 좋아할 풍경들 으앗! 왜 그랬어? 봉화에 불 붙이고 온다고 했잖아요 풍경 보다가 짐을 짐을 왜 올려 여기서 일 떨어지고 이걸로 다시 아 방향키를 건드리면 안되는구나 그냥 떨어지자마자? 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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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오세요 여기서 떨어지자마자 이렇게야 잡으라고 아니 게임방에서 방수 켰는데 공포방송은 또 왜 물어봤어 어어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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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왜왜 쟤 날라가냐 아 왜 이러지 집중하자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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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그러는데 정신을 못차려 어 카카시님 어서오세요 왜왜 했잖아 왜 이거는 정신처리는 문제가 아닌데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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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여기서 점프고 그래 이렇게 아까도 했는데 위 위 위 위 위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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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서운데요 밑으로 떨어져야 돼? 으쌰 으쌰 아니야? 으쌰 으쌰 밑으로 떨어지는게 아니었다 으쌰 툼네이더 섀도우를 다시 하고 계시다구요? 툼네이더 섀도우 재미있어요? 여기 여기를 아 여기를 찍는거였구나 오 아니 다 오 다 이렇게 멀리 있어 무섭게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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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 하아 오오 이제 불화살을 만들 수 있나? iu 흐 흐 흐흐흐흐 후 후 후 흐흐흐흐흐흐 윽 으흐흐흐 ह 으흑 아니 아니 애초에 애초에 이렇게 해서 성화에 불붙으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 죽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가서 죽으란 소리 아니냐고 어? 뭐야 보라살 아 이거 우후후 고마워요 라라 용쾌도 살았네요 고마워요 항상 그래 왔어 얘는 항상 어려운 거는 다 부탁받고 자기가 다 할라 그러고 사실 라라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인 엄마 fuerte 근체에 아군이 있습니다 음.... 음 챌린지용 보도무..무담이 근처에 있습니다 보조무담이이 어? 이거 어떻게 지나가 어? 쟤 누구야? 헤이유 제이컴님이랑 사겨요? 흐흐흐흐흐 뭘과 도와드릴까? 어? 아주 뛰어난 호구라면서요 협곡 곳곳에서는 고대 유적과 무덤들이 많아요 애들한테 겁을 주려고 설치한 표식도 봤을지 모르겠네요 정말 위험한 곳이거든요 하지만 거기에 매장품도 있지요 평범한 창신구가 아니라 지혜가 담긴 매장품이요 지금은 그 지혜가 필요해요 10년만 젊었어도 직접 갔을 텐데 내가 10년 전엔 루루였어요 야아 어서오세요 어이 주무세요 허허허허 주무셔야지 아 여기 올라가는 데가 있구나 안녕 안녕 허허허허 뭐야 저게 다야? 제이콥 헬리콥터가 끝쪽으로 가요 아 손은 들어요 안녕 안녕 당장 항복하라 무기를 버려라 안그러면 쏜다 응? 자격을 멈추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 30초 준다 헐 잡혔어 저 사고뭉치들 저 사고뭉치들 신성의 원천은 어디있나 말해 어디있냐고 어디있냐고 잠시만 잠시만 지도가 있어요 아틀라스요 가르쳐줄게요 좋아 아틀라스에 대해 말해 쟤네 왜 저래? 아싸 개이득 어 뭐야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 으앗네 으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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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와중에 쭉쭉 파는 라라 으앗 아 너무 좋은데요? 샷건 오우 으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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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엄방사기 파이어빗 으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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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고 하지마 으앗 으앗 식련을 찔르래고 으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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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으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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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흑 아우야 쳤잖아 아아 아아... 죽여! 죽여! 아! 아! 안 통하네? 아하! 아! 아하핏핏핏 이건 아니잖아! 어디갔어? 침 침 오! 어떻게 해 얘? 우와우! 아오 진짜 오 뭐 아니 나도 딜을 공격하고 싶은데 아우 불화살? 그래 되나? 아 아우 안 통하는디요 아 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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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근접으로 근접으로 아우 아니 아니 장전 왜 안해 나이스 아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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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알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아 어렵게 잡았어 잠이 달아났어 어떡해 I'm sorry 그 여자를 죽였어야 했어 너도 잘한 건 없잖아 어쩌면 라라는 해낼지도 모르지 나에게 실패란 없다고 그래 당연히 그래야지 너도 잘 알잖아 우린 그저 쓰다버리는 소문품이라고 반드시 원천의 힘을 얻어야 해 어허 어허 걱정마 누나 믿음을 잃지마 이건 신의 뜻이야 운명의 시간은 곧 올 거라고 제발 빨리 찾아줘 시간이 얼마 없어 여쿨여쿨 잠у 인내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당신께서 주신 마지막 장애물 저에게 죄를 지으라 하신다면 기꺼이 따르겠나이다 저를 인도해 주소서 계속 나아갈 힘을 주시고 그 뜻에 이르도록 도와주소서 인도해 주소서 쇼미 더 머니 뭐야 길을 바치겠나이다 예 들어가세요 좋은 밤 되세요 얘 덕분에 산 거 아니야 아까 아닌가 얘 아니었어 정신 차려 피가 난 김에 받치는 거지 안타깝네요 우리가 선택한 길입니다 각오는 했지만 쉽지는 않네요 사람을 잃는다는 건 힘든 일이죠 트리니티가 포기하진 않겠죠? 그럼요 계속 올 거예요 아틀라스가 뭐죠? 고대 도시까지 안내하는 지도인데 탑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저게 가란 소리지 하지만 그쪽에 있는 우리 사람들은 지금 상황을 잘 모를 거예요 제가 가서 도울게요 갈려들어 우리를 위해선가요 당신을 위해선가요 지금은 둘 다죠 일단 부산자들을 좀 보겠습니다 금방 따라가죠 이익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지랖 근데 얘도 그걸 찾아야 되잖아 뭐 이해관계가 맞은 걸로? 해야 될까? 야잇쓰라 개들아 야잇쓰라 개들아 야잇쓰라 개들아 안돼 못만들어 좋아 좋다 필요한거 있어? 없앤말고 안죽어 다람쥐를 샷건으로 잡아보셨음? 대치동 아줌마요? 욕하는 아줌마요? 욕하는 아줌마 그거? 욕하는 아줌마! 욕하는 아줌마! 욕하는 아줌마! 욕하는 아줌마! 저한테 말한 아줌마. 롯데이크가 또다녀. 다음 시간에 너희도 또다녀. 너의 희스트리 테스트가 어떻게 되었나요? 저의 기억이 제일 행복했었죠. 너희들과 함께하는 아줌마. 팔을 완전히 당겨주던 학대 상태에서 서로 떨어져있는 표적을 고정해서 동시에 세 개의 화살을 쏠 수 있다고? 드박스. 음... 인공제작자원을. 하핳핳핳. 대치동. 대치동 요가줌마라고 검색해봐요. 똑같다니까? 이 방향을 따라서는 그럼요. наряд핳.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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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깜짝. 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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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핳. 여왕님 우울할 때 이거 한번씩 해주면 되게 좋아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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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우리 거실 거실 저기 베란다 창문에 서서 한 번씩 하면 되게 좋아합니다 아 물론 큰소리로 하진 않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어 뭐야 저 탑 제이콥 여기가 일어났어. 너의 사람들도 없다는 게 소피아가 캐타콘스 밑에 타워에 오해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핑크란이 그냥 일장인 것이지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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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렇게 급하게 진행해버리면 나중에 막 혼자서 유물 찾으려면 진짜 오래걸릴텐데 와우 다리끼 났어요? 지지 오지마 다리끼 우와 저거 저거 새 못잡겠지? 이거 얘는 그냥 배경이겠죠 오브젝트 저기가 아니라 동물로 앉혀주겠지 하 난리 났어 원주민들의 시장 짜장 오 저 천조가리는 어디서 구하는거지? 왜 천조가리가 하나도 없지? 깨끗하게 씻었다구요 오늘도 어제도 그리고 일어나면서 또 씻을거라구요 아시겠어요? 제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눈을 집중적으로 씻을거에요 제시간의 아이고 닭 3마리 너무 귀여워 닭 귀엽뎅 사이코패스 같죠? 사이코패스 같았지 방금 천조가리를 어디서 구해? 우리 스타더스는 무엇일까요? 여기 모두 정확히 보이죠. 팀4가 터널을 찾을 수 있는 곳을 찾고 있습니다. 곳곳에 도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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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합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거든요? 저기 3명이 단 줄 알았거든요? 어 라라 불광피부였죠 오 짱많았어 갑자기 화질이 되게 좋아진 것 같지 않아요? 평소보다 아..뭐라지? 야 이거 만들 수가 없어 안되잖아 장비를 정지할 수 없엉 아..뭐라지? 아 어떡하지? 너무 무서운데요?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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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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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너무 무서워 그리고.. 막.. 흐흐흐흐 아 걸렸어 걸렸어 아 걸렸어 아아아아아아아 아 넘어가다가 죽었어 R3요? 아니 난 얘네가 계속 멍청하게 하길래 바로 코앞에서 죽이는 걸 눈치 못챌까 해서 실험을 해봤죠 아 이렇게 빨간색은 뭉쳐있는 거고 노란색이 혼자있는 애고 어떻게 해야지 잘했다고 소문이 나지 아 노란색은 쏴도 안걸린다 오키도키요 이해했음 동 완전 이해했음 동 시험 동 저 빨간색이네 어 쟤쟤쟤쟤쟤 이런 뭐 다 죽일 수 있지 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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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명이야 네명이야 쟤네는 그냥 죽이지 말고 가야되나 그니까 화염병 너무 아쉽죠 여러분 여러분 저길 봐주세요 체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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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라이 야 어디서 이렇게 막 또 날라와 야 분명히 세명 밖에 없었잖아 됐어 이제 됐어 인제 됐어 인제 가죽 뭐해 이거 왜 들고 와 가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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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후 체키싸 이놈아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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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전에 얘기하다가 내가 죽었는데 그렇게 여유가 생기냐 이놈아? 나도 체크 히스아온 뭐지? 하하 너네 아군 죽었어 아 저것들 어떻게 하지 네 친구 불탄다 얘들아 으흑 으하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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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 이거 한도 좀 늘려야겠어 터진다 흐르고 있어 으흠 흐야 으으아 으아 으윽 動 으윽 딱히 흥미가 없다 남발 어? 안죽어 흐흐흐흐흐 아 못가 아 못가다니 안입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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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른 쏘고 얼른 쏘고 저 구멍으로 다시 도망가면 될줄 알았지? 실험정신이 중요한겁니다 여러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불화살은 위력이 별로 없네 불화살은 불화살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turn입니다. 아무것도 안됩니다. 봐봐,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죽을때까지 끊을때까지 끊을때까지 끊을때까지. 어떻게 될까 여기서 비겁한 놈들 어딜 갈까? 어딜 갈까? 쿵 Daily 그래도 살렸네 따발총이요? 따발총은 그냥 따가울 것 같애 동가 타격감이 없어 내가 뚫어볼게 나 잘 뚫어 먹을게 없네 결국엔 또 다 내 몫이지 뭐 이 묘럴이 그 순간을 찾은 곳에 찾고 파라다이스가 보인 것 같애 어? 어떻게 올라가? 됐다 됐다 허허허 신음소리 내지 마세요 이상하니까 여기있어 여기에서 치울 수 있지? 여기서 치울 수 있지? 그럼 왜 가게 안나오냐? 어? 왜 안나가지? 왜 총알이 안나가? 아 사람을 치는게 아니었구나 흐흐흐 뭘 치운단 소리야? 이 문을 치운단 소리야? 아닌거 같은데? 흠 어떤 종류의 아모리 흠 이거 진행되는거라 아.. 이런걸로... 하는건가? 수류탄 화살 트호нов 내 총알 아까운 내 총알 그러니까 떨어져요 잘봐요 아 이거 아니고요 아 됐다 고마워라 지애 뮤직은 이제 안전할거야 신성의 원천을 찾고 있지 우린 목숨을 걸고 그것을 지키고 있어 벌써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 영원히 지킬 수 없다고 지금까진 잘 버텼어 하지만 지금은 지금 너희와 함께한다고 너너들이 다 보러 가고 있어요 거기서도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대피시켜 대피시켜 어서 가봐 아 이거 한번 한글로 영..이거 옵션 바꾸면은 못 바꾸나 그러네 언어 저장하는데 나오면 저장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긴 나왔네 데미지가 아 외에 너무 빨라 조금만 더해 이미 잠도 깼 깼다 이거죠 뭐가 좋지? 4시에 신데렐라 뭐야 4시에 신데렐라 데미지 좋은걸 썼어야지 이놈아 5시 10시 4시에 신데렐라 네지가 마.. 네.. 네지래.. 네지.. 네지..